생각이네 다마테라스 어 지린다 이래봬도 일반 사륜안 아니죠 이래봬도 만화경 사륜안 아니죠 이래봬도 이터널 만화경 사륜안이죠 마다라를 뛰어넘음 뭐야 나루토는 외배에요 자 이제 보니까 초대욱하게 필요 없겠는데 사스케 한 명이 나은데 그냥 뚫리는데 승가가 어 상대가 안되는데 거만한 bgm 좀 깔아줘야겠는데 개칭찬해줘 개칭찬해줘 아 얘네들은 싸우는거 기다리고 있었어? 와 아니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오였다 오였다 미나소 미나소 3대 호카계 횡령설 2대 호카계 수둔쟁이 초대 호카계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이 장면 좀 간지네요 쟤네들이 가면 1세기 멤버들이 다 가는거지 1세기 동안에 있었던 멤버들이 다 가는거지 이런것도 있네 배틀평가 상세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네 두호걸의 장 격화되는 전장 종합평가가 b점이기 때문에 좀 긴장하면서 하겠습니다 좀 빡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거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어 100명 넘었는데 추천 한번씩 누르자 형 스티커 아이템도 오늘 썼잖아 추천 좀 누르자 어 대답해주네 왜냐고 물을 쉰다면 대답해주는게 이게 다 여자 때문이야 여자 한명때문에 빠다로왔어요 어 얘네들도 한 10년만에 재회를 했겠네 15년 이정도 됐겠네 어 친하대 친하대 몸 반딩 낼지 고마워요 쏠까 말까님 응 응 9분부터 8분부터 내가 너는 다른 2분부터 응 응 역시 미술을 집착하죠 마다라 마다라를 격파하라 이거 좀 재밌겠네 최대한 야비하게 게임하겠습니다 최대한 야비하게 게임하겠습니다 이겨야되니까요 어 어 5딜가미 그냥 5딜가미 그냥 저거 좋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힐러비 나이스 아 나서란 한번 갑시다 좋았어 상대 카운터 칠때 나서란 들어갔죠 일어날 때 나서란 한번 까비 앞으로 어허 오케이 좋아 어허 오케이 좋아 잡기 킬러빌 어그를 끌어놓고 5-2 아 뭐야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오케이 지금이야 아 거리가 안되네 오케이 거기서 카운터 치시면 가시는 거예요 음 분리 상대 거기서 그러시면 가시는 겁니다 마다라가 완전 카운터충이었죠 카운터에 막 고유 카운터까지 오지게 쳤어요 저럴 때는 그냥 멀리서 공격하는 게 장땡입니다 가이성님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조금씩 이제 멘트 많아진다 이제 오신다 어 뭐야 뭘 가슴 배웠겠다 고유 카운터 결론은 모두 쓰레기 솔직히 근데 닌자세계가 좀 썩긴 했어 정도전이 좀 필요하긴 해 이 친구는 절대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고마워, 나루토가 오비토의 말을 당신에게 말했을 때 내가... 바다다 내가 말했을 때 내가 말했을 때 오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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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나루토를守는 것이다 가자, 가이, 나루토 오비토 오비토 오비토를 죽여 오비토 오비토 드디어 정신 차렸죠? 오오 자, 카카시가 나가신다 오비토를 격파합시다 카카시는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카카시는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쓰는 카카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 좋아 좋아 일어날 때 치돌이 일어날 때 뇌절 또 일어나봐 또 일어나봐 아, 뭐야 왜 훗나가 안되나 좋아 줄넘기 좋아 줄넘기 아 오케이 음 투리검 딱 깔아주고요 그냥 가드만 하면 됩니다 아, 까비 어, 잠깐만 저거 각성 갈려고 그랬어 큰일날 빨리 죽여야겠다 안되겠다 각성은 안되지 각성은 안되지 각성은 안되죠 한순간 이래도 오비토를 막으면 못익겄다 너무 싱겁네 마다라 오비토가 너무 싱겁네 마다라 오비토가 어어 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페테 이 세계가 이 세계가 어 진짜네 나 이 대사 그냥 맞췄네 그냥 한 말이었는데 디바 궁 미친 하하하하 아 대박이다 야 디바 궁은 뭐야 헐 신비 나왔어요 마다라고 오비토가 털리는거를 신비가 신비가 해냅니다 아싸 A로 업그레이드 기모찌 지금 뭐 점수 좋아요 이때까지 했었던 것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수도 좋아요 야 이거 했냐 내가? 아 아 이거 했네 했어 이거 했어 어 이거 했어 자 두 호걸의 장 닌자 연합군의술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한게 있으면은 방송 채팅은 말고 검색 혹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1회차 때 거 맞으니까 그거 봐주세요 어 채팅창에는 뭐 애니 스포 뭐 그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스포하는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저는 이 방송의 관종이니까요 와 와 자연 에너지 그 자체래 상대의 힘을 다른 차원이어서 느낄 수 없대 미..신미의 힘을 차크라를 못 느낀데 쟤한테는 개미쳤네 쟤네들은 차크라받는건가 저거? 심야 잡음 잡음 아 신미를 둘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신미를 격파하라. 리더 체인지를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틀한다 아, 오케이 이게 한 번에, 한 번에 딱 락곤하는 게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나는데 어, 잠깐만 이거 좀 피하겠네요 헛, 헛, 헛 헛 한 번에 딱 보는 키가 뭔가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어, 이건 평타구나 아, 꾹 누르고 있는 거냐? 야야, 잠깐만, 어어, 저거 뭐야, 어어, 저거 뭐야, 어 아, 이거 말고 전체를 내가 착각했나 보다 전체를 한 번에 때리는 기술이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내가 착각했나 봐요 야, 이건, 이건 평타인가 본데 잠깐만, 잠깐만 온다, 뭐, 와 이것도 괜찮아, 근데 이것도 데미지 어차피 많이 달아서 이렇게 때려도 될 것 같아 그치, 뭔가 있었던 걸로 나도 기억하거든 까먹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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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R2였나? 한 번 눌러볼게 한 줄 파괴 샷 어, 어어어 어, 어어어 아, 이런 식으로 공격 오네 R2 아니에요, R2 아니에요 아, 먼저 띨 다 눌러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하겠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어 어차피 데미지 많이 나왔어 헛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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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헛헛헛헛헛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신비야 어 또온다 또온다 이제 피 한줄밖에 없어 거의 죽었어 좋아좋아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좋아요좋아요 좋아요좋아요 아 끝났죠? 어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그렇지 그렇지 다리 걸어 주먹 때려주고 오 오 온다 으어어어 잠깐 왼쪽으로 붙어 왼쪽으로 붙어 왼쪽으로 붙어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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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어어 어 와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어 좋아요 괜찮아 좀 맞아도 돼 좀 맞아도 돼 미수 세니까 원래 원래 구미는 좀 맞아야돼 이 새끼는 좋아좋아 어 레이싱 게임입니다 레이싱 게임 컷 컷 어 개빨로 개빨로 다왔다 워어어어 어 뭐야 마지막 미수옥도사 저 미수옥을 막 움직이면서 뛰면서 막 쏠 수 있네 어 정말 무섭네요 가야지 아가리좀 벌려봐라 이 자식아 어 뭐야 아 버튼 잘못누르 탁배 왔어요 안계시네 집에 택배 놓고 갈게 이grade akes 너너너너너너너 poco 강제삽입샷 아 빨로 8 도iam 호 60 Nevada 제 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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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삽입샷 아.. 힘을 다 썼어 와 얘를 어떻게 막아요 사기야 그냥 얘는 왠지 할거 같애 그림자 분신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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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희망적인 모습은 개다굴방 갑니다 어 간퇴었다 간퇴었 어 좋아 간다 작업 갑니다 소둔으로 깔아 뭉개구요 어 용둔과 수둔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저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석고처럼 굳어버리죠 사실 원래 용암을 물로 시켰을때 정말 단단해지는거거든요 그렇죠 아 파둔까지 어 이제 딱 정확히 아무것도 못할때 어 미수옥 어떻게 해 아 나선환으로 야 신미의 미수옥을 나선환 하나로 이긴단 말이야 쟤는 쟤네들은 힘들도 있겠네 인술의 힘 강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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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정말 연출이 정말 지려요 아 정말 연출이 지리죠 제발 도대체 마다라는 어떻게 죽여야 되는 와 진화했어 아까 그 소라게가 아니야 빛나감샷 빛나감샷 아니 얘네도 도망 못가 지금이라도 도망 못가 지금이라도 도망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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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두뇌 파괴됩니다 잔인한 놈들 와아 진짜 절망이다 절망 간다아아아아아 와아 여기서 얘가 뛰어들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지는 금수저가 아니라 은수저였다고 충실한 은수저였네요 그래서 당신의 삶은 하나가 없지 않습니다 내 삶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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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5년 전 10년 전 이렇게 10년 전 19년 전 13년 전 19년 전 10년 전 감사합니다.